첫 소식입니다. 1960년 11월 불교정화운동의 당일성을 천명하며 순교를 시도한 정화 6비구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던 조기종 명예원로의원 미룡당 월탄대종사가 어제 주석처인 단양대응사에서 원적이 들었습니다. 연계식과 다비식은 오는 8일 단양대응사에서 엄수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기종 명예원로의원 미룡당 월탄대종사가 어제 오전 주석처 단양대응사에서 범람 68년 세수 8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월탄 스님은 1937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1955년 화음사에서 금호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57년 화음사 선언에서 수선한 거 이래 상무주암, 수도암, 무명암, 해인총림, 덕숭총림 등에서 31안거를 성만했습니다. 법조사와 조계사, 개훈사와 전등사 주지를 비롯해 제3대와 4대, 5대와 6대, 8대와 9대, 10대 중앙종의 의원과 의장, 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월로위원회에 선출됐습니다. 월탄 스님은 외색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복원하려던 불교정화운동의 산증인이었습니다. 불교정화운동으로 시작된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화합의 길을 열었던 비구 대처스님 간의 1955년 사찰정화대책위원회 합의가 강압과 타의에 의한 것이라며 대처스님 측이 시작한 5년여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처스님 측의 손을 들어주려 하자 월탄 스님은 순교를 결심합니다. 그때 나는 하인사 학인이었습니다. 학인은 60년 11월 24일 날 재판이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것은 2차돈 성사와 같이 순교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말세에 이 불법이 혼란을 만날 것 같으면 아역력은 불석진하니라 나도 당신과 같이 몸을 느끼지 않고 순교리라. 1960년 11월 24일 월탄 스님을 포함한 여섯 스님은 대법원장 씨를 찾아가 불교정화운동의 정당성을 천명하며 활복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비구승입니다. 어떻게 세상법으로 불법에 옳고 그름을 닦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불법에는 대처승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대법원장에게 호소하고 이것이 참말이라는 것을 우리 생명을 바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종단의 위기에 순교정신으로 불교정화운동에 헌신했던 스님은 1기 종비생으로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교학에 매진하는 한편 화엄사 선원, 수도암, 통도사 극락암 등에서 31안거를 성만하며 수자로서 화두창구에도 매진했습니다. 2010년 원로위원회에 선출된 월탄 스님은 청주용화사 단양대응사 회주를 맡아 참선수행을 지도해왔습니다. 미룡당 월탄대종사 분양소는 단양대응사에 마련됐으며 원로회의장으로 연결식과 답의는 오는 8일 단양대응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